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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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엄마 원래 우리 엄마가 일부 정서하기가 좀 힘들어. 응. 초은이에요. 아니에요. 재혼이지. 재혼 아니에요. 재혼인데 할려고 근데 하고 싶어서 그 사람하고 싶어서 그니까 일부 정서하기가 힘들어. 그리고 간단하게 하자면 굴곡이 많아. 삶에 남자복이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나는 엄청 잘해. 현모양처처럼 남자를 만나면 남편이 들어오면 나는 엄청 잘해. 근데 바람이 나거나 돈을 안 벌어도 주거나 시댁이고 시끄럽고 주변이. 그렇단 말이야. 내가 아무리 잘해도 지가 내 마음을 몰라줘. 근데 어찌 됐든가 이 양반 고집 엄청 세다. 지금 본인이 재혼을 하고 싶은 이분도 자기 고집, 아집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. 물렁물텅거린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야. 이해 있어요? 그러니까 연애하기에는 좀 아닌 사람이야. 결혼하기에는 좋은 사람은 맞아. 근데 이 둘이 버물러졌을 때 잘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. 근데 엄마도 알아야 될 게 돈 때문에 내 경제력 때문에 이 사람하고 재혼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. 엄마도 이제 55살을 맞이했잖아. 그래서 알아. 내가 그냥 밖에 나가면 돈이야. 엄마야. 본인은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면 돈으로 다 들어와. 이해 있어요? 근데 가정이 이렇게 합쳐지거나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 돈이 다 흩어지는 영국이야. 엄마. 어? 그래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만난다라고 하면 만나지 마시라. 내가 외로워서 어? 그래도 벗이 필요하고 정말 이 사람이면 나머지 여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해. 어? 금전적인 것만 딱 섞여 배제하고 가라는 얘기야.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깐깐하다 그랬어. 엄마. 어? 그래서 이 사람이 마누라 손에 쥐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. 여자 손에. 이해했어요? 근데 우리 엄마는 숨통 터지는 거 너무 싫어해. 어? 이해했어요? 강압적인 거 너무 싫어해. 근데 이 남자는 강압적인 남자야. 자기 딱 틀에 내가 여자가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야. 근데 우리 엄마 그거 못해요. 왜? 우리 엄마도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마 누가 이렇게 신 모신 사람이 있어? 신주단지 모신 사람이 있어? 얘기를 물어본 거는 내가 그만큼 신의 감으로 있고 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의 풍파를 막고 살았단 말이야. 뭘로? 어? 결혼 남자 돈 응? 이해했어요? 엄마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밥을 먹고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도 내가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. 첫째야. 치마만 둘러지 남자 사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. 이해했어요? 남의 밑에 있어도 내가 약간 어 이렇게 뭐야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. 성격이. 보니까 굉장히 고집 센 사람이야. 제가요? 이해했어요? 이해했어요? 그래서 어디에서 가서도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내가 어떤 장은 해먹어야 돼. 예? 무리에 있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. 못 멎어 나와. 내가 잘난 채 안 했어. 그래서 여자들이랑 섞이지 못해. 내가 치마만 둘러웠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이야. 어? 이해했어요? 오히려 나이 차이가 좀 나고 어? 나는 동생 같고 이런 사람하고는 아울러울 수가 있어. 같은 여자여도. 나를 같은 남자 성격이며. 근데 그냥 보통 여자애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여자하고는 안 맞아. 엄마는. 왜? 내가 치마만 둘러웠기 때문에 완벽한 남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. 내 사주를 알아야지 남자를 만나도 풍파로 안 맞아. 나는 이 아저씨랑 데이트를 하는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. 만난 지 얼마나 되셨어? 조금 됐어요. 어. 나는 지금 석삼년은 됐다고 보이거든. 맞아요. 응. 석삼년이 보이거든. 근데 데이트할 때는 너무 좋은데 합치면 괴로워. 어? 합치면. 호적을 합치고 막 이런 거는 나는 원치는 않아요. 어? 그건 알아서 하셔. 본인들 몫이니까. 그치만 나는 내가 원하는 답은 신에서 내려주는 답은 이 양반아 본인이 인데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어? 이제 와서 코 껴서 너 또 눈물 뺄 일 없잖아. 본인도 망설여지지 않아요. 이 남자 응? 사랑은 하는 건 보여. 본인이 이 아저씨를 품는 마음 있잖아요. 상대방을 품는 마음은 정말 진실한 거는 보여. 근데 비율을 따지면 안 되지만 저울질을 사랑을 가지고 저울질을 할 수는 없으나 엄마가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아저씨가 사랑하는 마음이 기울어. 어?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우리 엄마가 또 애타는 결혼생활을 또 할까 염려된다. 그러니까 애초에 어? 하지 말아라. 어? 특히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다면 넌 꿈 깨라. 이해하셨지? 그리고 우리 엄마는 원래는 기술이 좀 있어야 돼. 직업이 확실하게 뭐 마사지사 어? 마사지사 손으로 하는 거 이런 거에 조금 재주가 있단 말이야 엄마. 어? 이해하셨어? 응. 그래서 내가 나가서 나가고 경제활동을 하면 그게 다 무조건 돈인데 우리 엄마는 어? 근데 40대가 너무 평탄치 못했어. 엄마의 40대가 본인의 40대가 너무 힘들었다. 그래. 응. 지금 편해진 지가 얼마 안 됐어. 엄마. 그나마. 저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친정엄마 아빠요? 응. 건강 괜찮으신가 아니면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응. 한 분은 정말 많이 아프신데 몸이 아니에요? 아퍼요. 어. 많이 아프신데 근데 평생에 이 양반이 골골골 하시고 지금도 현재도 어. 솜씨가 어떻게 돼요? 임. 어? 아 저요? 아니요. 엄마. 임씨요. 임가. 임씨. 몇 살 되셨어? 지금 84살. 근데 이 양반은 엄마 올해는 그래도 조금 낫기는 하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세요? 네. 어? 다리 힘이 없어요. 어. 거동이 좀 불편하신가 봐. 근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나와. 근데 원래 가지고 있으셨던 병이 있기 때문에 어. 계속 약 같은 건 드셔. 그렇지만 막 돌아가신다. 막 이거는 아니야. 엄마. 에?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찌됐든가 우리 엄마도 신의 가물은 좀 있기 때문에 내 이걸 낮추고 살아야 되고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는 맞다. 그 다음에 절간에다가 공을 어? 절에다가 부처님 전에다가 공을 집안에다가 공을 엄청나게 많이 들인 집이다. 그러셔. 맞아요 아니에요? 칠할머니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절간에다가 공을 많이 들인 집이다. 이 집이. 네. 그러셔. 그리고 엄마가 관제 낀 거 지금 없죠? 네. 근데 올해까지만 조금 고생하셔. 엄마. 시 마흔 살에 불어왔던 그 바람이 우리 엄마 한 7, 8년을 가버렸어요. 40대에 불어왔던 그 바람 있죠? 그 바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. 우리 엄마가 지금 잔잔해진 지 얼마 안 됐어. 진짜로. 이 사람 만나고 마음은 편해진 거는 맞아요. 뭔가 안정이 돼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. 근데 엄마 마음이 한 다리가 반이 걸쳐져 있어. 이 사람한테 살까 말까 근데 이 사람 역시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. 말은 같이 하자. 어쩌자 하지마. 그래도 똑같습니다. 아셨지? 그러니까 너무 결혼에 대한 그것만 포커스만 맞추시고 가지 마셔. 이 사람 끌어당길 거예요. 이 사람 본인을 자꾸 끌어당길 거라고. 같이 하자. 근데 엄마가 불안해. 남자에 대한 믿음이 크다. 크지 않아요. 아니에요. 조금 좀 그렇대는데 응 그렇대. 항상 내가 남자 복이 없었거든. 애원회만 하셨으면 좋겠어. 네. 알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